일단 여기 앞에 산산. 산이 3개니까. 산산 있고. 산이 3개니까 산삼. 안에는 산삼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신 많이 하고서 갑니다. 신 많이? 예, 예. 볼 때마다 신받다라고 외치시면 돼요. 좋은 거 볼 때마다 신받다. 신받다. 아... 이거 또 이럴 때 또. 이거 본능 아닌가, 이거?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깃을. 나는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 성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덮인 길리받다를. 매몰 보러 가는 거지. 그 평음이 오고 싶다. 산삼이다, 산삼. 심이요? 알겠습니다. 신받다. 신받다. 산 마니 아우스. 산 마니 아우스. 아, 산 마니. 네. 일단 이 뷰 보고 한번 가야 되네, 그럼. 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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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씨 말로 때문에 기타 산 뷰. 이게 산으로 둘러싸였을 때 환기시키잖아요? 네. 근데 공기가 달라. 아, 진짜로. 여기 가서 콩 뻥 뚫리고 왔어요. 그리고 발코니가 좁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복박이자 소치도 있죠? 발코니에 복박이장까지. 자, 거실 크기 한번 보세요. 남죠, 저기서. 남아요, 위로도 남죠. 여기도 지금 남아요. 대형 쇼파. 대형 쇼파 남아도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기운 자체가. 사이즈도 좋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구조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이 에어컨. 에어컨. 기본 옵션. 옵션. 신받다. 좋은 건데, 에어컨.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여주는 가전제품은 다 기본 옵션. 아니, 매매인데 옵션을. 네. 일단 주방을 한번 보실까요? 알 것만, 알 것만. 우와. 리모델링. 너무 예쁘다, 주방. 조리 공간이 좀 널찍하네요, 여기는. 주방 공간이 괜찮네요. 이 상판. 일단 이 상판이 스텐레스로 다. 이거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리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요. 이거는 진짜 평생 쓸 수 있는 거. 이 깨끗한 거잖아요. 위생적이고. 그럼요. 여기도 지금 전체 다 타일이거든요. 일체호. 여기 일체호를 좋아하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다 있고. 지금 인덕션 있죠? 인덕션. 그다음에 여기 오븐 있죠? 오븐. 냉장고 있죠? 저 냉장고. 다 기본 옵션입니다. 스테레스. 아니, 우리 매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여기 팀은 매물은 진짜 끝입니다. 매물은 끝내준대. 캐미야. 캐미야.